믿음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믿음은 믿음이 없으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의심과 불신이 있는 그곳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툼, 분열, 실망, 좌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삶의 밑바닥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은 삶의 에너지를 속구천하게 합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도록 돕는 능력이 소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망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사랑은 눈물 나게 하고 또 기뻐 뛰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고 또 삶을 포기한 사람까지도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행복 자체입니다 감동과 감격을 흔들어 춤추게 하는 능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시즌이 왔습니다 성탄절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사랑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삶을 보면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늙고 병들어 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내가 스스로 가고 싶어 달려간 건 아니지만 우린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고 밀려가고 있고 또 쫓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안전이 있을까? 완전한 평화가 있을까? 완전한 안식이 있을까? 잠시 동안은 우리가 만나는 음식도 먹고 잠시 동안은 편히 우리가 편안하게 쉬기도 하지만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가 엄습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인생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고 인생 자체가 불안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체를 보면 인생은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많으며 허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인생들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절망스럽게 사랑하는 인생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욕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을 한 줄기의 빛이 이 땅의 이 어두움에 비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괴로운 것입니다 어둠 흑암은 세상을 어둡게 지배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저주와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기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가히 우리 입술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져다 주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우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은 늘 밤이면 늑대들이 또는 사자들이 나타나 양들을 움켜가기 때문에 그 양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주의 사자가 옆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모두를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냥 자연의 빛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게 되자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보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을 하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가대에 찬양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자들이 언제 그런 대단한 수준 높은 질 높은 찬양을 들어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가대죠 하늘 천군 천사들 그게 숫자가 만만인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성가대가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이 음성이 우렁쳤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별로 이렇게 얇아서 잘 모르지만 이 천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음성이 지금 목자들 가슴을 아주 완전히 휘어잡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착실하게 차분차분하게 성실하게 주님은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망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문자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부터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스겔, 다니엘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요대 땅 베들렘에 태어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하실 것을,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수 없는 예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너무도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메시야가 오신다고 오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미뚜기와 석청이 그의 음식이 되고 그 짐승들의 그 털이 그의 옷이 되면서 그는 광야에서 포효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 am the voice 나는 목소리일 뿐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와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발의 끈을 묶거나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선지자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일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에 그 준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과정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를 통해서 그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그가 벙어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그의 가문의 이름을 본다려고 할 때 그가 입을 열면서 요한이라고 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죠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인데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요셉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옵니다 분명히 다른 남자와 더불어 제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겠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미 내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 돌려보내자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 밤에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미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할 때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 외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충격이겠죠 누군가의 어떤 남자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건 어떤 남자의 시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시야로 그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소식에 요셉은 마음을 열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기쁜 소식을 담당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퇴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위세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두렵고 떨면서도 그는 결국 나는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죠 내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아기를 또 낳지 못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가봐라 그래서 가죠 가니까 대문에 들어서는데 엘리사벳이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 내가 복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아주 정밀하게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괴익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수천 년간 들어온 바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확인한 바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조용히 은밀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걸 알게 되고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왕이란 누구입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왕 밑에는 여러 지혜롭고 똑똑한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도 이 왕 주변에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 그들은 동방 지금의 이란 이라크 피르시아 그 피르시아 이란 이라크로부터 나귀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을 쳐다보면 잘 별도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별을 쳐다보면 그 별이 별이고 그 별이 그 별이고 이 별이 별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그 별이 저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징조가 있는 별이다 여러분 이걸 동방 박사들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과 이별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을 다 밀어놓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유대 땅으로 간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건 계시죠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를 준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붙잡고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길을 모르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옵니다 별을 따라옵니다 별을 보고 오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그분을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그 별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하죠 별만 쳐다보고 오다가 별이 사라졌는데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왕에게 찾아가자 그래서 왕궁으로 오는 거죠 왕궁에 와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할 정도로 요란해졌습니다 어린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한 이 일로 예루살렘이 왈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사람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고 성경을 뒤져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이 먼저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도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갑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물로 올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왕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럼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신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주님은 왕에게 알려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뉴스가 왕궁에 있고 예루살렘이 떠들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저 밖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들에게는 그 소식이 들려질 리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천사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해줍니까? 알리라고 전해주겠죠 아르라고 전해주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 저 왕궁으로부터 전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증거를 또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가봐라 가면 강부에 쌓여서 구유의 누인 아기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말 밥통에다 누이는 엄마가 세상 전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넌 가봐라 가보면 강부에 쌓여서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죠 달려가서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성탄절은 그 어떤 곳으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쁨의 소식 한 줄기 빗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 그 자체이고 하나님 사랑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 갈등과 아픔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다 물리치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작고 큰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짓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치십니다 그 십자가를 치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일리 일리 라마사박단이 어째서 나를 버리시냐고 위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의 그 아픔의 부르지즘에도 외면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채널로 성탄의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왕에게도 전하셨고 저 천한 목자들에게도 전하셨고 그리고 세례이완을 통해서 전하셨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도록 다 떠들썩하게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야 될까요 선물을 보내야 될까요 만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친구 동료 또는 선후배 또는 직장의 상사나 여러분 이웃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게 되길 간절히 송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 주님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릇 등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 지수국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밝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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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맛본다